중국 베이징에서 중국판 수도 직하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 7월 28일 3시 42분경 중국 수도 베이징의 수도권 탕산시에서 중국 흔현대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리이터 규모 7.8진도의 강진으로 공식적인 집계된 인원만 24만 2,400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중상자는 16만 4,000명, 불구 3,800명으로 20세기 들어 최악의 지진 피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역사 최악의 사건인 문화대혁명과 한국전쟁 침공, 티베트 침공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년 후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근현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그것도 베이징 수도권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과응보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아 거대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탕산시는 서울과 인천 사이의 부천쯤 되는 엄청난 인구밀집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진 공업도시로서 그 희생규모가 컸는데요. 지각이 비교적 안정적인 북중국 일대에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례적인데 지진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탈루단층대 때문입니다. 탈루단층대는 한국의 동리문화권과 중국의 화하족 문화권을 가르는 지리학적 구분선으로도 불립니다. 산동반도와 중국을 갈라놓고 있고 한반도와 난만주, 옛 고구려의 직접 통지역력과 중국 대륙을 갈라놓는 골짜기와 같은 지형입니다. 이 단층대에서 한반도판과 중국판이 서로 만나면서 수도 베이징 근교를 타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놀랍게도 이 단층대가 다시 활성화되어 베이징을 덮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 등의 여파로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땅덩어리입니다. 반대평양 부리고리로부터는 일본열도가 한반도를 지진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한반도를 구분짓는 탈루단층대가 한반도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놀랍게도 탈루단층대를 기준으로 과거 고조선의 문명권과 흡사해 과거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얼마나 한반도의 털을 잘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고조선이 털을 잡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탈루단층대가 땅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중국판 수도 직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일본도 100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수도 직화대 지진을 우려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잦은 핵실험, 기후변화, 그리고 중국 베이징 수도권에서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한 지각 불안정으로 탈루단층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지금 중국의 지각판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2년 6월 24일경에도 중국 신장위고를 자치고 우르무치시 근교에서 4.9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수천성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도 수천성에서 진도 6.1의 지진으로 최소 4명의 희생자가 공식 집계되면서 중국 대륙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로 서북원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각판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탈루단층대 그 중에서도 베이징 수도권 일대로 그 힘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희생자는 약 30만 명 이상에 육박하지만 지금 베이징 수도권은 중국 최대인공일 집지역으로 성장한 상황으로 만약 지금 베이징에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지난 1976년 탕산대지진의 경우에는 탕산시 일대가 바닥으로 수미터가량 내려앉아 그 인명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를 사실상 중국 판수도 즉하대지진으로 분석하고 있고 일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지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탈루단층대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이러한 즉하 형태, 즉 바닥으로 땅이 주저앉아버리는 형태의 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바렘안의 바닷물이 탈루단층대를 따라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즉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점점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탈루단층대를 따라서 과거 요동과 요설을 구분지였던 요아강이 서해 즉 바렘안 방면으로 빠져나가 고대사적으로 중국과 고구려, 고려와 중국을 구분짓는 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탈루단층대가 점점 벌어지고 밑으로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강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바렘안의 해수가 유입돼 하나의 거대한 해업이 중국 대륙과 요동지방과 한반도를 구분짓는 거대한 해상경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탈루단층대는 현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탈루단층대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 공산당의 세려, 그리고 동쪽의 산동반도, 그리고 상하이와 동부해안지대는 친서방의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친서방의 노선을 잘 따르던 중국의 3대 정치파 벌인 상하이방의 경우에는 근거지가 이 탈루단층대를 기준으로 동부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자신들은 중국인이 아닌 동이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산동반도의 주민들 역시 탈루단층대를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와는 다른 친서방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루단층대를 기준으로 한국과 적대적인 세력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지리학적 변동이 지진을 동반한 지각변동을 통해 국제지정학적 기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 1976년 베이징 근교 탕산에서 근현대 역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발생했던 현상을 두고 서방 측에서는 문화대혁명, 그리고 티베트 침공과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도 5 이상의 감진이 발생하고 있는 수천성, 그리고 특히 심장위구르 자치주일 때는 심각한 인권탄압이 자행되면서 서방에 우려가 쌓이고 있습니다. 심장위구르 자치주는 중국인과는 다른 백인종계통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 돌골민족으로 불리던 터키인들이 심장위구르 족속으로 불리며 별도의 자치구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2000년대 초 심장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에 의한 테러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대대적인 탄압이 심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정부가 행했던 악행 이상의 것으로 분석돼 현재 서방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주요 원인 중에 심장위구르 인권탄압 사건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홍콩에서 영국과 약속한 자치권 인정 역시 중국이 무시해버리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 탄압, 그리고 대대적인 홍콩 시민들에 대한 검열 등이 이뤄질 뿐 아니라 남중국 해상에서의 동남아시아 이웃국가 위협, 또 대만 침공 위협 등을 벌이며 중국은 지난 1976년대보다 더욱 심각한 정치적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 베이징의 곧 거대한 수도 지카지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어 거대한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의 건축기술은 매우 심각합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지는 부실공사가 고층주거시설 공사에서 많이 시공이 이뤄진 상황이며 심지어 철근을 넣어야 할 아파트에 대나무를 대신 끼워넣는다거나 심각한 부실공사가 대도시권에 만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76년 탕산대지진과 같은 지카지진이 베이징 근교 탈루단층대에서 또 벌어지게 된다면 약 30만 명의 사상자를 낸 탕산대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사적인 악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1976년 탕산대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제1차 천안문 사태가 베이징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저우얼라이가 타개한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베이징의 봄, 즉 중국의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당시 중국 지진국에서는 꾸준하게 탈루단층대에서 거대한 지진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내보냈으나 정치 밖으로 싸움에 여념 없던 중국 당국은 지진국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항산시와 바로 인접한 만주족자치지구의 친황다우시 청룡시에서는 유일하게 경고를 받아들여 지진대응 요령교육, 건물 안전점검 등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바로 인접한 40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아 철웅시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놀랍게도 1976년의 상황과 지금의 혼란스러운 중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중국의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안정성을 높일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